인천 신축 분양 사무실 거실입니다. 실링팬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과 보조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식탁이 맞이해주고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주방 옆으로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이고요. 방 안쪽으로 부부욕실입니다. 첫번째 중간방이고요. 두번째 중간방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맹욕실이고요. 당화동 옥놀이 정원 분양 사무실 현관입니다.